무슨 일이에요? 왜 성모가 사라지셨다뇨? 청민이 뭐하러 불러? 그럼 어떡해요 봐요 영민이 전화도 안 받잖아요 어? 왜 다들 나가 계세요? 너 또 왜 왔냐? 이 밤중에? 얘 너는 왜 전화를 안 받아? 네 엄마 사라졌어 얘 네? 너한테도 아무 연락 없었냐? 아니요 언제 나가셨는데요? 오라버니는 괜히 이혼 얘기 들먹여가지고 그냥 뭐예요? 고 말 정말이에요? 엄마한테 정말 이혼하다고 하셨어요? 왜 성모 어디 가실만한 데 아는 데 없어? 넌 좀 가만히 있어 나서지 말고 아 엄마 또 거기 간 거 아니야? 어디? 어딜 말이야? 얘 얘 쟤 어디 가는 거야 지금? 여긴 무슨 일이에요? 이 밤중에? 야 우리 엄마 여기 안 왔었냐? 아니요 왜 그러시는데요? 누가 왔냐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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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어떻게 안녕하세요 너 잠깐요 나와봐라 저 그 그럼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 서모님이 사라지다니요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그냥 내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순순히 따랐으면 좋았잖아 근데 뭘 하니마니 소란을 피워갖고 서모님이 집 나가신 게 나 때문이란 말이에요? 그래? 엄마에게 뭐 하러 아버지 등대해서 해가지고 아버지 엄마가 너한테 애 달랬단 소리 듣고 쫓아가선 다짱어쩌 이혼하자고 했잖아 사람들이 로itations